자, 안녕하세요. 공존 냉동을 담당하게 될 마용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1장 에너지관리 쪽에 대해서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이 바뀌면서 에너지관리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여기를 공기조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면서 에너지관리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1장 보면 공기조화부터 시작해서 7장 난방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나오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무시해도 되는 분야가 있지만 이 6장 측정기기, 측정 및 개체기기 이게 이제 에너지관리에 새로 들어간 분야죠.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조화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냉동과 공기조화는 어떻게 틀리냐. 넓은 의미에서 냉동은 주변 온도보다 낮게 유지하는 조작이 냉동입니다. 이걸 물론 세분화시켰을 때 냉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재병이 이렇게 나눠지지만 큰 의미에서는 주변 온도보다 어떻게 한다? 낮게 유지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공기조화는 뭐냐? 공기조화는 특히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람과 기기로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항상 어떻게? 쾌적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온도 낮추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온도를 어떻게 하고? 낮춰줘야 되고 겨울에는 온도를 올려줘야겠죠. 그게 따라서 또 뭐가 아니냐? 습도도 조절되더라. 우리가 한 여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35도, 40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막 짜증을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동지방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는 40도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낀다고 그러죠. 바로 뭘 얘기하냐? 습도를 조절해주는 거죠. 이 습도. 이 습도를. 그래서 공기조화는 온도 컨트롤뿐만 아니라 무슨 컨트롤도 해야 된다? 습도 조절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습도 조절. 여기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컨트롤해주니까 기류가 나갑니다. 거기다 무엇까지? 공기 청정도까지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조화의 4대 요소 보면 냉각과 가열, 감습과 가습, 기류, 그 다음에 공기 청결대에서 4가지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냉각은 당연히 뭐가 되고? 냉각은 여름철에 온도를 다운시켜주는 거고 가열은 뭐다? 겨울철에 온도 높여주는 거죠. 여름철에는 당연히 뭐가 일어나야 되고? 감습이 일어나야 되고 겨울에는 뭘 해줘야 된다? 가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냉각, 감습, 겨울철에는 가열, 가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면서 세분화시키겠지만 그 다음에 기류, 공기의 흐름 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어필터라고 하죠. 우리가 가정용 냉장고에도 필터 들어가죠. 그 같이 이물질 들어오는 거 제거해 줘야 되니까 공기의 청결도. 그래서 이 4가지가 공기조화의 4대 구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동에서는 이런 4대 구성 요소가 없어요. 자, 참고를 알아 놓으시고 자, 이 표가 나와 있는데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산화탄소하고 나와 있고 10ppm 이하하고 나왔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게 1ppm이 파트 퍼 미니언입니다. 1, 10, 100, 1000, 100만, 100만 분의 1을 갖다 1pp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10에 마이너스 6승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무슨 얘기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법적으로 얘는 50ppm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기 100만 리터 속에 일산화탄소 몇 리터? 50리터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농도입니다. 물론 당연히 국제노동법에서 몇 시간 근무했을 때? 8시간 근무했을 때 이 교실 안에 예를 들어서 공기가 100만 리터 들어있다. 이 안에 일산화탄소가 몇 리터 들어왔다? 50리터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농도라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독성은 강합니다. 그래서 냉동증에 가서 배우면 나오겠지만 COCL2라는 게 나옵니다. 포스겐이에요. 0.1ppm이라고 그럽니다. 즉, 100만 리터 속에 몇 리터? 0.1 리터 있으면 사람을 죽인다는 농도죠. 연탄가스에 비해서 몇 배 무선 거예요? 500배 무선가스죠. 얘를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냐? 얘죠. 히틀러가 유태인 죽일 때 쓰는 맹독성가스입니다. 이 포스겐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10ppm이야. 공기 중에 10ppm 이해가 있어야 사람이 뭐 한다? 쾌적함을 느낀다는 얘기죠. 농도가 있으면 이게 좀 더 높아지면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한다? 사람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냉동기만, 에어컨만 막 돌려서 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물어야 된다.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 1000ppm 하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가스 쪽에서 뭘 하냐? 독성과 비독성의 경계선을 잡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5000ppm입니다. 이게 이산화탄소는 5000ppm으로 가요. 그중에 얼마예요? 1000ppm 이하가 있으면 인체에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상대 습도하고는 합니다. 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상대 습도, 습도가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상대 습도는 통상 얼마? 여름에는 습도를 줄일 수 있죠. 60% 이하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동절기에는 우리가 뭐 만지다 정전기 탁탁 튀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습도, 상대 습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습도를 좀 올리는 게 좋죠. 약 70% 정도 가까이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류 이동 속도하고 나 있고 온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온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절기. 하절기의 건구 온도입니다. 일반 온도계를 측정하는 온도를 건구 온도라고 합니다. 건구 온도 같은 경우는 25에서 대략 얼마? 28도가 28도씩 건구 온도가 28도씩 건구 온도.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약 60% 내외. 이때가 여름철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래요. 사람 몸에 끈적끈적함이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동절기의 건구 온도는 약 18에서 22도 정도. 상대 습도는 60% 이상. 약 60에서 70% 정도가 가장 좋다고 그러죠. 이때가 돼야 정전기가 안 튀죠. 그럼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오냐. 여름철에는 뭐다? 반팔을 입고 있죠. 겨울철에는 긴팔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차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줍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온도. 여기서는 17도 이상 28도 이하하고 나오는데 결국 묶어서 어디요? 하절기와 동절기를 묶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 정도 알아보시고 공기주화 설비 허용도 하고 나왔습니다. 작업장애, 사고감소, 직물 나오는데 이거는 큰 어떤 의미 있는 건 아니네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사람한테 적합한 공기주화 이걸 인체용, 보건용 공기주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쾌감용이라고 그러죠. 쾌감용. 이걸 갖다가 쾌감용은 인체에 적합한 거고 우리가 잘하고 그렇지만 은행 같은 데 또는 다른 어떤 실습실 같은 데 보면 컴퓨터 같은 게 내장돼 있습니다. 여기는 1년 365일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항온, 항습입니다. 항상 일정한 온도와 항상 일정한 습도가 있어야 된다니.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기기를 위한 상태입니다. 그래야 이 기계가 이상 없이 돌아가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란다? 산업용 공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주화 분류에는 쾌감용과 산업용 이 쾌감용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이게 보건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보건용 같은 용어니까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크게 시험 나오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주화 설비의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론장치, 공기주화기, 그 다음에 열매체, 자동제어장치하고 나왔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도면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가 신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곳이죠. 이 신뢰 온도. 냉방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신뢰 온도가 지금 몇 도로 유지되고 있냐? 26도씨로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수도는 몇 프로? 60%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신뢰가. 이런 상태로 지금 운전이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같은 공기만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된다? 인체에 산소 부족으로. 즉 해모고림이 파괴가 일어나고 사람이 견뎌내질 못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를 갖다가 환기를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잠깐 보면요. 여기서 나온 공기가 이렇게 해서 환기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리턴 에어 해가지고 통상 RA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이 리턴 에어가 대략 몇 프로? 한 70% 정도. 70% 정도를 리턴 에어 하고 그다음에 배기 쪽을 해줍니다. 이 배기는 이쪽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략 얼마? 30% 2, 30% 정도. 그러니까 환기는 보통 얼마? 7, 80% 정도 된다는 얘기죠. 환기되는 이 공기가 이쪽으로 대돌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오는데 얘는 바깥으로 버렸으니까 버린만큼 공기가 모자라죠. 외기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외기 끌어들여다 보니까 여기에서 외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외기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외기를 흡입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맑고 먼지가 없는 깨끗한 청정공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빠져나가는 만큼 외기가 20, 30%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들어오는 곳은 바깥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영어로 아웃에어 해서 우리가 통상 앞으로 뭐라고 표시하냐? O, A로 표시합니다. O, A 두 개가 여기서 들어온 것이 어디? 여기에서 믹싱이 되는 거죠. 외기가 이렇게 들어왔고 환기가 됐고 그러니까 두 개가 어디에서? 저기서 믹싱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점을 혼합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합점 계산 문제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혼합된 것이 어딜 거친다? 에어필터를 거칩니다. 여기가 지금 에어필터 소위 말해서 먼지, 이물질 들어온 걸 제거해 주는 여가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필터입니다. 스트레이너하고 필터하고는 좀 차이 나죠. 스트레이너도 여각인데 스트레이너는 좀 쉽게 해서 입자가 굵은 거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건 아주 미세한 것까지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거된 것이 어디로 들어온다? CC로 들어옵니다. 이 CC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쿨링 코일에서 바로 뭐를 얘기하냐? 공기 냉각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살펴보게 되면 공기 냉각기에 쓰이는 물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냉수라고 그럽니다. 응축기라든가 쿨링 타워 이쪽에 쓰는 물을 갖다가 우리는 앞으로 냉각수라고 그래요.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 냉각에 쓰는 물, 냉수 통상 몇 도시로 들어오냐? 7도시로 들어와서 이 냉수가 나가는 게 몇 도시로 나가냐? 12도시로 나가는 걸 대부분 기본으로 잡습니다. 냉수의 온도입니다. 반면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공기가 이 코일을 통과합니다. 32도시의 공기가 들어왔다. 여름철에 바깥에 터운 공기가 얘가 어디지 난다? 이 코일을 통과하면서 나온 온도가 20도시다. 그래서 이 코일 안에서 통과하면서 뭐가 일어난다? 공기는. 32도가 20도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온도가 낮아졌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다? 냉각이 일어났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 코일을 통과하면 당연히 뭐가 일어난다? 열교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뭐가 되죠? 응축이 돼서 물방울이 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냉장고 밑에 뭐가 있었어요? 물받이 그릇이 있었죠.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 공기에서 이게 응축이 된 수분이 응축돼서 나온다는 얘기. 가정용에 말고 예전에 창문에 있는 룸쿨러라는 거 있죠. 창문에다가 이렇게 끼워놓은 에어컨들이 있습니다. 그거 바깥에서 보면 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게 뭐지? 그런데 바로 뭐다? 여기를 통과하면서 응축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물이 많이 나올수록 냉동기는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 에어컨에서도 뭐가 있다? 에어컨을 돌리지만 배수라인이라고 해서 따로 뽑아서 어디로? 배수구 쪽으로 연결을 해주죠. 그 물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기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일을 통과하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난다? 냉각. 이 코일을 통과하니까 뭐가 일어난다? 냉각이 일어나고 감습이 일어납니다. 냉각감습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역시 CC, 쿨링 코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쿨링 코일. 자, 됐죠? 이번에는 통과한 것이 가습기, 히팅 코일이 나오는데 그림은 이렇게 나는데요. 저는 히팅 코일을 먼저 잡습니다. 자, 보게 되면 히팅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원리는 이번에는 히팅 코일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지나간다? 온수가 지나간다. 따뜻한 물이. 그리고 뭐가 지나가고요?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공기가 여기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열기환이 일어나는 게 이게 히팅 코일이에요. 왜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하냐면 그림이 가습기 먼저 나와도 지장은 없는데 항상 히팅 코일을 먼저 잡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는 수분 함유량이 많아집니다. 요만한 고무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조금 세대천이 있는데 오연하지 마시고 고무공에 찌그러져 있는데 안에다가 주사기로 물을 쭉 집어였다고 가정합니다. 그러고 이러면 흔들려요. 이걸 연탄불에 살살 구우면요. 올려놓으면 어느 순간 안 흔들립니다. 대신 공은 빵빵해지죠. 그다음에 온도를 다시 낮추면 물이 출렁출렁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공기가 온도가 높으면 수분 함유량, 물에 증발한 양이 많아지죠.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 중에 있던 수분이 응축이 돼서 물방울이 돼서 떨어집니다. 그게 여름철에 바로 뭐예요? 플리핑에 맺혀있는 이슬이죠. 이슬이 바로 공기 중에 있던 수분이 온도가 나니까 응축이 돼서 맺혀있다가 다시 해가 떠서 온도가 쫙 높아지면 수증기가 통해진다. 이슬이 다 기야돼서 나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냐? 가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열. 그다음에 이 뒤에서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가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받은 이 CC는 뭐가 된다? 이 코일을 통과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코일을 통과하면서 냉각 감습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얘는 가열 따로 가습이 따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딱 틀어놓으면 공기가 시원하고 쾌적함을 느끼는 반면에 겨울철에 보일러 틀어놓으면 따뜻한데 공기가 건조하니까 조금 지저분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뭐예요? 코딱지 파고 있는 거예요. 왜? 공기가 건조하니까 그래서 뭘 해 틀어놓는다? 가습이 또 따로 틀어놓는 거죠. 그래서 난방할 때는 가열 가습이 따로라는 거 냉방은 냉각 감습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이 차이점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통과한 것이 이제 어디를 통과합니까? 이게 송풍기입니다. 얘가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이 이름이 송풍기라는 얘기예요. 송풍기가 바람을 여기서 냉각된 또는 가열된 공기를 어디로 덕트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덕트 잘 모르신 분들이요.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지금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가보면 종로나 이런 데 가면 한약방 많죠. 제기동 쪽에도 한약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한약방에서 거실, 큰 거실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연탄날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 연탄날로 쓴다는 연기가 실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함석판으로 두루루 맞아서 연통을 이렇게 뽑아내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뭘 하냐? 덕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덕트는 뭐가 되냐면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사각 덕트 그 다음에 원형으로 나오는 원형 덕트 두 가지 구분해 주는데 그건 가면서 배우도록 하고 송풍기에서 나온 것이 어디 덕트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실내로 들여보냅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치출구라고 그럽니다. 치출구. 공기를 내보내는 쪽 실내로. 그래서 여기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에어 휠터 냉각기 가습기 히팅코일 가열기 송풍기 그렇죠? 물론 여기에 중간에 에어워셔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이 큰 거 이걸 잡았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에어 핸들링 유닛 공기조화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다음 중 공기조화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하면 이거 혼자 공부했던 사람들 뭔 소리지? 하고 딱 나옵니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로 어디다? 에어 휠터 냉각기 가습기 히팅코일 가열기 송풍기 얘네들이 바로 뭐로 이뤄지는 것이다? 공기조화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조화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히팅코일을 냉각코일을 온수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연결되어 있다? 이 쪽에 냉동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냉동기에서 차가운 열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온도가 높아진 게 어디로? 증발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아직 안 배웠지만 증발기는 우리 가정용 냉장으로 얘기하면 어느 분야냐? 냉동, 냉장실이 나오는 바로 이 분야를 증발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도가 낮아진 게 다시 돌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다?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또는 증기가 공급될 수도 있어요. 증기가 공급되는 건 증기 보일러 뜨거운 물이 공급된 건 온수 보일러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공급된 것이 환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용어 알아 놓으셔야 될 게 여기서 공급되는 이 라인이 있죠. 냉동기에서는 그거 없는데 보일러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뜨겁게 가열돼서 가는 온수나 증기배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앞으로 무슨 배관? 급탕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이관은 말 그대로 환수라고 합니다. 환수 그래서 보일러에서 어디 가동시켜준다? 히팅코일과 가습기 가동시켜준다는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일러하고 냉동기는 뭐다? 차가운 열과 더운 열을 공급해 주는 곳이죠. 그래서 열원장치 보통 냉원장치라고 그러지 않고 열원장치라고 그럽니다. 보일러 그 다음에 냉동기 할 얘기 없으니까 냉각탑도 여기다 집어였는데 냉각탑은 결국 뭐다? 응축기에서 사용하는 냉각수거든. 우리 가정용으로 얘기하게 되면 시래기 시래기 바깥에 이렇게 해서 공기랑 열교환시키는 게 그게 응축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용량은 그걸 공기로 냉각을 못 시키거든. 그러니까 뭘 쓴다? 물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쓰는 이 물을 우리는 무슨 물? 냉각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물의 온도가 어떻게 해요? 사용했으니까 높아졌죠? 높아진 물을 어디로? 쿨링타워로 올립니다. 이게 통상 37도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32도시로 내려옵니다. 쿨링타워가. 그러니까 응축에 쓴 물을 냉각식에서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재활용한다는 얘기죠. 서울시내에서 굉장히 사용하는데 수도물 냉동한다가 수도 강렬비 값이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물을 어떻게 한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쿨링타워 쓰죠. 그래서 냉동기와 그다음에 보일러 그다음에 냉각탑 얘들이 뭐다? 열을 공급해 주는 장치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예요? 덕트죠. 덕트 그다음에 송풍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열매체 운반장치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런 종들에서 보시면 이 라인은 크게 어림이 없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계산 문제는 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할게요. 신뢰 조건을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 여름철에는 몇 도? 25도에서 몇 도? 28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습도는 60% 내외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몇 도?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18에서 22도 사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고 습도는 몇 프로? 이 온도가 아닙니다. 60에서 약 70% 겨울철에 습도가 좀 높아야죠. 그래야 정정기가 안 일어납니다. 이런 조건을 해서 아르노트 앞으로 하시고 인체 발생연량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부하 계산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무슨 부하를 따지냐 냉방부하라는 걸 구하는 게 나오고 난방부하라는 걸 구합니다. 2차 주관식으로 기사하시는 분들 2차 주관식으로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100점 만점이에요. 60점 2차 주관식은 이렇게 써서 내서 점수 따야 되는데 냉방부하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동생 배점이 15에서 20점 사이입니다. 난방부하는 8점에서 많아야 15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난방부하는 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하나 따집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냉방을 할 때는 열 제거해야죠. 그런데 난방할 때는 햇빛이 들어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인체에서 열이 납니다. 제거해야죠. 냉방일 때 난방일 때 오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체에 지금 발생연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복사 정말 다 필요 없고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은 두 가지입니다. 잡열과 현열입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딱 외우니까 인체에서는 뭐가 나온다? 현열과 잡열 두 개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리 얘기하게 되면 냉방부하를 하든 난방부하를 하든 전부 다 나오는 열은 무슨 열? 현열 나옵니다. 대부분 다. 태양열 조명에서 나온 열 뭐 전부 다 현열이에요. 다른 말로 감열이라고 그럽니다. 계산 문제는 좀 뒤에 가서 하더라도 현열, 감열 같은 뜻입니다. 20도씨 물이 30도씨 물이 됐다. 20도에 손을 담궈보고 30도에 손을 담궜다. 온도 차이 느끼죠. 감지할 수 있는 열이다. 감열. 현재 존재하는 열이다. 온도계를 봐도 존재하는 열이다. 그래서 현열. 그래서 냉동 쪽에서는 감열이라고 많이 쓰고 공기조화에서는 현열이라고 많이 씁니다. 같은 용어인데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따뜻한 열. 이 열은 전부 다 뭐가 된다? 현열이에요. 반면에 잠열은 뭘 얘기하냐? 숨어있는 열이에요. 숨어있는 열. 물이 다리가 물속에 잠긴다. 잠수교. 범인이 숨었다. 잠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잠열. 열이 숨어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열이 숨어있다는 얘기. 영도씨 물이 열을 빼앗겨서 영도씨 얼음이 됐다. 영도씨 얼음이 열을 받아서 영도씨 물이 됐다. 영도씨 물이 영도씨 얼음이 된다. 분명히 열에서 어떻게 한다? 물에서 열을 빼앗아야 얼음이 되죠. 그런데 빼앗았는데 온도는 몇 도를 나타낸다? 똑같이 영도씨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감지를 못하죠. 숨어있는 열이다. 이 열을 우리는 무슨 열? 잠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도씨 물이 열을 받았어요. 끓여서 100도씨 수증기가 됐다. 물을 분명히 열을 가하면 수증기 나오죠. 그런데 온도는 똑같이 몇 도다? 100도라는 얘기예요. 열이 어디 갔냐 이거죠. 숨어있는 열이죠. 거꾸로 100도씨 수증기에다가 열을 빼앗으면 뭐가 된다? 100도씨 물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뭐가 변함이 없고 온도가 변함이 없고 상태가 변해버렸어요. 이 열을 우리는 무슨 열이라고 한다? 잠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어있는 열. 그래서 문제 역시 뒤로 가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인체는 바로 뭐가 된다? 현열, 잠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인체 두 번째 극간풍 세 번째 이 세 가지는 꼭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뭐가 되냐? 우리가 앞으로 현열에다가 플러스 잠열 이게 이루어지는 것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것 빼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다? 현열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다음 중 현열, 잠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또는 현열, 잠열로만 이루어진 것은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극간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틈새바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창문 틈이 있죠. 요새는 워낙 잘나서 바람이 안 들어오지만 옛날 문들은 창문 틈에 바람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극간풍, 틈새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현열, 잠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좀 염두해 두시고 서한도 하고 나왔습니다. 인체 해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인체 해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농도 이산화탄소 0.1ppm, 퍼센트, 일산화탄소 10ppm, 먼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주로 점수주의계에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바로 뭐냐? 외기 도입량입니다. 자, 외기 도입량. 단위 봐보세요. 뭡니까? 루베퍼아워 하고 나왔습니다. 큐빅미터퍼아워, 루베퍼아워. 자, 얘는 CA-C0, CA 오염물질의 서한도 하고 나와 있고 CO는 외기의 CO2 합류량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위에 X는 실내 오염물질 발생량 하는데 시험장 들어서 잘 모르시겠으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서한도 하고 그 다음에 외기의 CO2 합류량하고 뭐로 나오냐? 퍼센트로 나옵니다. 퍼센트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00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0.1을 대입할 때는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10, 100. 그렇죠? 이렇게 0.1을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니 이래서 대입을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 시험장 들어갔어요. 이것도 잘 생각 안 난다. 항상 주어진 2개의 퍼센트가 나오는데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준 게 어디로? 분모로. 그 다음 발생량은 어디? 분자로 가면 됩니다. 여기에 서한도 많이 나오지는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쾌지수 하고 나왔습니다. UI로 표시하죠. Uncomported Index 해가지고 0.72 곱하기 0.72 곱하기 0.72 곱하기 공고 온도 플러스 습고 온도 나왔어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이 분야가 뭡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다? 수은이 들어있죠. 그래서 얘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눈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온도를 우리는 무슨 온도? 건구 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얘를 물속에다 담궈버려요. 이게 물속에 담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명주천 또는 모스린 예로 밑을 감쌉니다. 모스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국에 가면 파는 붕대 모스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갖다가 어디? 이렇게 밑에 감싸놓으면 물에 의해서 여기가 이만큼이 젖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명주천이 젖는다, 안 젖는다. 젖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나요?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하면서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낮아지게 되면 온도의 눈금이 여기에 나타났던 게 점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고 온도하고 습건도 보면 습건도가 온도가 더 낮죠. 건고 온도에서 온도가 떨어진 게 습건도니까. 그러면 여름철에 햇빛 쨍쨍 났을 때는 습건도가 어떻습니까? 온도가 낮아지죠. 왜? 물의 증발이 완전히 일어날까. 반면에 비 오는 날은 물의 증발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고 온도하고 습건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자, 건고 온도, 습건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반 온도계에 나타난 온도가 바로 뭐다? 건고 온도. 그 다음에 물 속에 명주천이나 모순인들을 감싸서 집어져서 온도 측정한 게 바로 무슨 온도? 습건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0.72 곱하기 드라이벌브라고 합니다. DB, 건고인데요. 웹벌브에서 습건도입니다. 더하기 40.6. 얘가 바로 뭘 나타낸다? 불쾌지수 구하는 공식인데 아직까지 여기다 값을 대입해서 얼마냐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 공식은 물어본 적 있어요. 불쾌지수. 그래서 얼마, 불쾌지수가 70 미만일 때가 사람이 굉장히 쾌적함이다 하는 걸 느끼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나온 그래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뭘 보시냐면 시료 온도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나와요? 유효 온도다 하고 나왔죠. 습구 온도 외에 기류의 영향을 드는 온도로 상대 습도 100% 포화 상태, 정지 공기의 실내 상태를 말한다. 다시 얘기해서는 뭐예요? 온도와 습도의 쾌감, 쾌감을 얻을 수 있는 온도.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슨 온도? 유효 온도, 시료 온도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쪽 효과 온도도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공기의 성질로 갑니다. 공기의 조성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질소가 78%, 일반적으로 산소 21%, 아르곤과 기타가 합쳐서 1% 이렇게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럼 질소는 분자량이 얼마 나오냐? 질소의 분자량은 통상 얼마? 28%, 산소는 32%, 아르곤은 40%으로 잡습니다. 원소주기율표하면 너무 시간 많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외워놔야죠. 그러면 질소가 지금 갖고 있는 값이 78%예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질소의 분자량 얼마? 28%. 곱하기 0.78. 이거는 78%니까 0.78이 되고 100분의 78해도 된다는 얘기죠. 산소 32 곱하기 0.21 플러스 아르곤 40 곱하기 0.01 자,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온다? 28.96 약 얼마? 29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보다 많이 나오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고 이 숫자보다 작게 나오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H4,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얘를 메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메탄. 도시가스 원료죠. 얘 분자량 얼마 나오냐? 16이 나옵니다. 29분의 16하게 되면 약 0.6 정도 나와요. 5구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도시가스는 누설됐다 공기보다 가볍죠. 위로 뜹니다. 그래서 위에 통풍구가 있으면 그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 얘가 대표적인 바로 뭐다? 도시가스 원료인 LNG입니다. LPG는 대표적인 게 뭘 쓴다? LPG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프로판이 있고 부탄이 있습니다. 얘는 탄소가 1개고 얘는 3개고 4개입니다. 탄소 수가 많을수록 발열량이 큽니다. 열이 많이 나요. 휘발유가 5개에서 12개 사이라고 그래요. 탄소가. 경류가 12개에서 17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UV차가 휘발유차보다 힘이 좋은 겁니다. 즉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택시가 전부 다 LPG 쓰다 보니까 뭐가 된다? 휘발유차보다 힘이 딸린다고 그래요. 탄소 수가 많을수록 발열량이 좋죠. 각설하고 얘는 분자량이 얼마 나오냐? 58이 나옵니다. 얘는 44가 나와요. 29로 나누니까 얘는 약 1.52. 얘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LPG는 누설되면 공기보다 몇 배 무겁다? 2배 또는 1.52배. 가정용 LPG 쓰는 건 대부분 예를 씁니다. 프로판. 공업용에서는 부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배 피시면 가스라이터라는 걸 씁니다. 그렇죠? 가스라이터 쓴다는 얘기. 가스라이터에 예가 들어가요. 담배 피시면 이게 가스라이터라고 가정하고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고 겨울철에 한 10분 내놨다가 밖에 온도가 여하십도입니다. 딱 잡고 키면 안 켜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얘가 비등점이 영하 0.5도예요. 부탄은 최소한 영하 0.5도 이상이 돼야 액체가 기체된다니. 그래서 안 나올 때는 가스라이터 딱 잡고 체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녹여야죠. 온도 높여야죠. 그런 다음에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대용 가스렌지 있죠? 부탄 쓰는 거. 겨울에 밖에 나가서 못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등점이 와락 낮으니까 기하가 안 돼요. 그래서 산에 등산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 LPG인데? 예를 씁니다. 프로판. 프로판은 몇 도? 영하 42.1도예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LPG로 쓴다는지 보면 용기를 전부 어디 밖에 내놓고 씁니다. 왜? 서울시 내 아무리 추워도 우리나라 아무리 추워도 영하 20도 이하로 안 내려가잖아요. 얘는 영하 42.1도 이하로 내려가야만이 기하가 안 되고 가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도시가스 같은 게 얘는 영하 162도씨예요. 이만큼 내려가야 이게 액화가 돼 버리죠. 그 전에는 항상 기체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3과목에 전기 쪽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전기만 나왔지만 지금 뭐예요? 안전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점수 따기 더 좋죠. 이런 게 기본 상식입니다. 꼭 좀 알아 놓으세요.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 나온다? 약 29가 나오네요.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좀 구분합니다. 이상기체는 말 그대로 이상적이에요. 실제 기체는 실제 존재하는 기체고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남자와 여자. 그냥 남자와 여자예요. 이게 이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에는 남자하고 여자 사이는 보이지 않는 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걸 갖다 말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이상기체는 첫 번째 분자 간의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있습니다. 서로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점이죠. 두 번째 냉동에서 열역학 기본을 배울 때 나오겠지만 열역학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 가장 낮은 온도마다 분자 활동이 없을 때라는 얘기예요. 분자 활동이 활발하면 서로 충돌해서 열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활동이 없다는 얘기는 움츠리 들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이때 열이 뭐가 된다? 재료가 됩니다. 몇 도? 영하 273도에 도달하면 분자 활동이 정지되지 않겠느냐? 켈빈이 안 했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영하 273도까지 내려가도 반응보다 액화가 안 되는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액화가. 그런데 질서 같은 경우 우리가 기체라고 그러지만 질서 같은 경우 영하 196도 이하로 내려가면 액화가 됩니다. 무적이 오래된 얘기인데요. 벌써 한 30년 이상 된 얘기인데 영화에 보게 되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 1 말고 2. 그 유기생명체가 마지막 장면에 땡크로리 몰고 오다가 넘어지면서 땡크로리에 부딪히니까 깨지면서 나오는 액체. 얘가 얼어서 쩍쩍 깨집니다. 그때 뭐라고 쓰였냐. l-니트로젠하고 쓰였거든. 우리는 아니까. 어? 액화질소네. 액화질소 몇 도? 영하 196도 이하로 내려가면 예. 영하 196도 이하로 내려가면 액화가 됩니다. 산소는 영하 183도 이하로 내려가면 액화가 돼요. 여기 아르곤은 영하 186도 이하로 내려가면 액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액화시키기 되게 힘들죠. 이거 고학가스 안전관리 좀 땡겨서 얘기해드리면 얘들은 그러니까 액화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용기에 무슨 상태로? 기체 상태로 집어오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어떤 용기? 이렇게 생긴 용기가 나오죠. 이런 용기에다 집어오는다니. 이게 이음이 없는 용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가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 lpg 같은 경우가 액화시키기 쉽죠. 영하 0.5도 부탄 그다음에 프로판 영하 42.1도 이렇게 액화시키기 쉬운 것들은 이런 데다 집어오는다니. lpg 용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가운데가 용접이 된 거거든요. 용접 용기예요. 액화가스는 여기다 집어오고 이음이 없는 용기, 압축가스는 이음이 없는 용기 이런 데다 집어오는다니. 그냥 액화가 쉬우냐 어려우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기체는 액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상기체하고 실제기체하고 차이점 보니까 액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즉,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P 곱하기 V 꼬로 G 곱하기 R 곱하기 T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P는 압력입니다. 압력으로서 단위가 킬로그램퍼 제곱미터입니다. 가로 세로 1m에 얼마의 힘으로 누르냐. 그 다음에 V가 나옵니다. 얘는 최적입니다. 단위가 미터 3승이에요. 그 다음에 G는 중량입니다. 킬로그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공존행동은 무차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존행동은 뭐라고? 무차원. 즉, 다시 얘기해서 중량이 꼬로 질량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원래 중량하고 질량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무차원에서 질량이 꼬로 중량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R은 보류에 넣고 T는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단위가 도K로 표시합니다. 얘는 도K는 273 플러스 섭시온도예요. 섭시온도가 10도다. 그럼 10을 대입하면 여기 얼마? 283도 K가 들어가야겠고 섭시온도가 0도다. 그러면 0 더하니까 273도 K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R은 R은 뭐라고요? 기체상수단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체상수에 대해서 PV고로 GRT에서 R은 식이 좀 넘어가면 G 곱하기 T 분에 P 곱하기 V로 표시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G는 질량이니까 Kg 곱하기 도K입니다. 압력 Kg퍼 제곱미터입니다. 곱하기 미터 3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같이 얘하고 얘하고 약분 되어버리죠. 그럼 단위는 위에가 뭐가 나온다? 이 위에가 나오는 게 Kg 미터 분모는 Kg 도K 약분 안 합니까? 중량 곱하기 미터예요. 신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온 것은 바로 뭐다? 일량값입니다. 신 곱하기 거리기 때문에 밑에는 중량이에요. 그래서 약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상수의 단위는 뭐다? 기체 상수의 단위는 뭐라고요? Kg 미터 Kg 도K입니다. 이 상수를 구하는 식이 바로 뭐가 되느냐? M분의 848입니다. Kg 미터 Kg 도K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M은 뭘 나타내냐?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공개 평균 분자량 얼마? 29를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29.27이 안 나오고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분자량 공개 평균 분자량이 정확하게 29가 아니라 아까 28.96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얘도 848도 정확한 값이 아니라 847.5 이렇게 나갑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공개 상수는 얼마다? 29.27. 암기! 무조건 암기해 줘야 됩니다. 반면에 공개 비중량 하는데 앞에 길게 나오는데 필요 없고요. 이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공개 비중량 얼마? 1.2kg per m3승. 자, 봅니다. 우문이지만 이해하시고요. 뭐라고 읽어요? 4분의 3. 4분의 3.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어디부터 읽어줬다? 분모부터. 4분의 3. 자, 1.2kg per m3승. 단위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비중량이라는 얘기예요. 비중량 정의 알아야죠. 정의가 바로 뭐냐? 단위가 그 정의를 얘기합니다. 단위. 미터 3.2kg per m3승은 최적이죠. 단위 최적당 중량. 단위 최적당 중량. 얘가 뭐라고 그런다? 비중량. 단위 최적당 질량 그러면 밀도입니다. 밀도 비중량 같이 써줘요. 그런데 왜 얘기하냐? 우리는 20도씨를 기준도 썼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상온을 기준 두는데 상온이 대략 몇 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거든. 그래서 요가 빼고 비체적 봐보세요. 단위가 어? 이거 역수네? 비체적은. 뭐라고 읽어요? 단위 중량당 최적. 중량당 최적. 그럼 얘 값이 비중량이 1.2였죠? 얘 역수니까 1.2분의 1 해야죠? 요거 계산기 누르면 0.833 나옵니다. 0.83. 같은 값이죠. 이제. 비중량하고 비체적하고. 공개평근분자량 얼마요? 약 29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